지사는 어떻게 되겠니? 우리 안내려 25일 날 딱 먼저 가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계신 우리 어르신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25일은 우리 2015년의 마지막 금요일이에요 우리 자취 행사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네 빨리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미세 들어가겠습니다 아미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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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없이도 무너뜨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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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